이게 뭘까요? 뭐 이렇게 친거야? 아! 나 이따 좀! 아! 요란 맛내가 참... 아삼이구만! 왜 이렇게 난리쳐? 아! 징그러워! 정신 사나가 좋겠네. 아! 이런 걸 왜 사, 이놈아! 이거 비싼 거! 움직여요, 막! 카레삼을 샀습니다. 횟집에서 밖에 안 먹어봤거든요? 어... 집에서 한번 먹어볼게요. 아빠 이거 달려줘요. 아니, 이거 칼로 손질해서 먹는 거요. 손질해주세요! 어차피! 아! 미치겠네, 정말! 쨍쨍쨍쨍! 쨍쨍쨍! 빨리 썰어주세요! 아! 회삼 이거 손질해서 먹었는데 해봤나, 아빠가? 그냥 잘라먹는 거 아니야? 그냥 잘라먹는 거였어. 오 마이 갓! 어떻게 해? 아! 이거 불편하게 늘어난거야? 회삼아 미안해! 회삼아... 좀 발로 내고 어, 이거 먹더라고 사람들이. 아, 징그러워. 응, 더럽어. 안 먹어. 안 먹어. 그 나만... 한국에 약한 거 한 줄... 그 나만... 그 나만... 그게... 그 나만... ... 그 나만... 그 나만...